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때나 상세 페이지에 사진을 넣을 때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보이는 사진처럼 전깃줄입니다. 멋진 풍경 사진을 찍어서 감성 있게 문구도 넣고 인스타에 공유하고 싶은데 이 풍경을 가로지르는 전깃줄을 보면 사진이 멋져 보이지 않죠? 저는 디자이너로 10년 넘게 일을 해왔는데요. 고객분들에게 받는 이미지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전에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졸업식에 선물로 줄 앨범. 그림을 만들기 위해 사진을 주셨던 적이 있어요. 사진 안에 아이들이 아니라 뒤에 있는 펜스나 전깃줄이 너무 사진을 산만하게 만들더라고요. 선생님이 간곡하게 얼마라도 더 드릴 테니 뒤쪽 이미지를 다 없애주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배경에 이 아이들만 옮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사장님이 이 앨범 제작 견적낸 가격보다 사진 합성이 몇 배를 더 부르셨었는데 교장선생님이 오케이 하셨다고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결정은 사장님이 하신 거지만 사진 수정 작업을 직접 해야 하는 건 저였습니다. 인생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까라면 까야죠. 선생님이 원했던 두 방안 모두 작업을 해서 보내드리고 엄청난 칭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며 감사를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또 그 외에도 머리 스타일을 바꿔달라, 머리수 좀 채워달라, 전봇대 사이에 현수막 설치한 것처럼 합성해달라 정말 다양한 요청을 받아봤던 것 같아요. 물론 다 해드렸었죠. 이렇게 생각보다 사진 안에 내용을 조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실제로 여러분들도 이미지 작업을 할 때 다시 사진 찍으러 가기에는 애매하고 딱 저 부분만 지우면 싶은데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네이버 지식인에만 검색해봐도 사진 속 전깃줄이나 전봇대를 지워달라고 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남에게 부탁하지 않고 스스로 하면 더 좋겠죠? 오늘은 포토샵을 이용해서 사진 속 불필요한 부분을 감쪽같이 없애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3개의 사진을 준비했고 하나씩 천천히 지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따라해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전깃줄 사진부터 지워볼게요.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더 생성해 주세요. 그리고 이쪽 메뉴에 보시면 브러쉬 툴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색깔도 잘 보이게 저는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오케이 눌러주시고 이 줌 툴을 이용해서 사진을 확대를 시켜주시고요. 다시 브러쉬 툴을 눌러주세요. 보시면 지금 브러쉬가 15 사이즈라 작아가지고 조금 더 키워줄 건데요. 저는 사이즈를 2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키워도 될 것 같아요. 25로 해볼게요. 이렇게 25로 사이즈를 올려주시고 이 전깃줄 맨 위를 클릭을 해주시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마우스가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아래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시프트 키를 누르면서 여기까지 해주시고 지금 이쪽 부분은 잘 안 지워졌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이쯤에서 한번 찍고까지 잘 덮였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전깃줄과 전봇대 부분을 저는 이렇게 지워줘봤고요. 키보드의 컨트롤을 누르면서 이 레이어 2의 왼쪽 이 부분을 한 번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방금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레이어의 눈을 꺼주시고요. 저의 복사해뒀던 사진으로 클릭을 해서 활성화되게 해주시고요. 선택을 해주시고요. 셀렉트, 모디파이, 익스팬드를 눌러서 한 2 정도 하시고 OK를 눌러주세요. 저는 더 해볼게요. 4 정도 하고 OK. 지금 저희가 노란색으로 칠했던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선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에디트 컨텐츠 어웨어 필을 눌러주시고요.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D를 지금 이렇게 선택되어 있잖아요.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선택된 부분이 사라지는데 지금 보시면 완벽하게 지워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많이 지워졌잖아요. 여기서 살짝 패치 툴로 보정을 하면 되거든요. 저희 레이어 1, 카피와 레이어 1 이 두 개를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면서 선택이 되지 않은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두 개가 선택이 돼요.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Merge Layers를 눌러주세요. 이 두 개를 합친다는 뜻이에요. 합쳐주시고 이것도 확실히 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사를 해둘게요. 이 복사된 거에서 이쪽에 보시면 꾹 나우스 왼쪽 꾹 눌러 보시면 옆에 다양한 메뉴들이 떠요. 저는 이 맨 위에 있는 스파틀링 브러쉬 툴을 이용해 볼게요. 크기를 좀 적당하게 키워주고 살짝 살짝 지워줍니다. 한 번에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해주는 게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제법 많이 지워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어색한 것 같아서 이 클론 스탬프 툴, 도장 툴을 이용해서 살짝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예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가볍게 하고 기존 사진과 수정한 사진을 비교해 볼게요. 이게 원래 사진이고요. 컨텐츠 어웨어 필을 이용해서 지운 사진입니다. 이렇게 내가 지울 부분을 브러쉬 툴로 선택을 하고 그 부분만 컨텐츠 어웨어 필을 이용하시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사진 속 불필요한 부분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간단하게 똑같은 방법을 하는 모습 빠른 배속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좀 삐뚤필툴해서 은근히 시간이 많이 들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선택을 다 했고요. 다시 컨트롤 마우스 왼쪽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고 에디트 컨텐츠 어웨어 필 OK를 눌러줍니다. 이 레이어 2의 눈을 꺼주시고요. 컨트롤 D 눌러서 선택했던 거 해지해 주시고 지금 보시면 아까 것보다 그래도 좀 더 자연스럽긴 한데 이런 부분이 지워진 게 보이잖아요. 이런 것도 도장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이렇게 저희가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대충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는 것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대충 손을 봤고요. 수정하기 전과 수정한 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이건데 제가 손이 지금 아프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만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요.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주시고요. 브러쉬 크기 적당하게 저절해서 하나씩 선택을 또 해줍니다. 사실 쉽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철조망이 많이 있으면 많이 녹아다이긴 해요. 원래 이런 디지털 디자인이 포토샵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많이 녹아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할 때 노래 같은 것도 많이 들고 해요. 네 이 정도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면서 마우스 왼쪽으로 레이어 2 클릭해 주시고요. 눈 꺼주시고 레이어 1 선택한 다음에 에디트 컨텐츠 어웨어 피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케이 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해제하시면 이 정도면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여기서 끝내기엔 아쉬워서 이 지금 사진이 흑백이잖아요. 칼라로도 한번 바꿔 볼게요. 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컨트롤 J를 눌러서 이미지를 복사해 주시고요. 필터 뉴럴 필터스 이쪽에 컬러라이즈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토샵에서 AI가 자동으로 컬러 사진으로 바꿔주거든요. 저는 이 정도도 마음에 들기 때문에 오케이 를 바로 눌러볼게요. 이랬던 흑백 사진이 칼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왼쪽 아이만 지웠잖아요. 이쪽 여기 펜스 부분을 이 아이까지는 흑백이고 이쪽은 칼라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만드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지우개로 지워주시면 돼요. 이런 소프트 라운드의 브러쉬로 크게 하시고 너무 크네요. 좀 작게 하고 쓱쓱 지워주시면 되거든요. 쓱쓱 그리고 여기 경계 부분은 좀 더 어퍼시티를 낮게 해서 살짝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응용한 이미지도 만들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 이런 펜스나 전기줄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이번 영상 준비해봤고요. 지금까지 총 3개의 이미지로 펜스와 전기줄을 다 지워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셨네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냥 그 부분을 브러쉬로 선택하고 컨텐츠 어웨어 필로 지워주고 조금 어색한 부분은 이 도장 툴이나 스틸링 브러쉬 툴로 살짝살짝 지워주면 되니까요.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디자인 꿀팁 계속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디자인 초등학교의 리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